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제인이 강사입니다. 이렇게 스토디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프리를 맡게 된 파트는요. 스토디북의 리스닝 부분에서 두 번째랑 네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두 번째 파트부터 프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11번 문제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시죠. 가능하면 스크립을 안 보고 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스크립 없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스크립 보시면서 한번 집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되겠어요. 첫날에 내가 어디 가서 리포트를 해야 합니까? 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where로 맞는 장소, 방향, to the reception area, 접수처로 가세요. 정답 괜찮죠? at nine에 뭐에 대한 답변입니까? when에 대한 답변이죠? where로 물어봤고요. 마찬가지로 after his lunch break, after 다음이 시점이죠. when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파트는요. 다 알아듣는 것보다 핵심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각 질문의 핵심을 저랑 같이 잘 잡아보시면서 따라오세요. where should I report on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where should I report? to the reception area. 그렇죠. to the reception area.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umber 12. when can I hear from you about the result of my interview? when can I hear from you? 일단 중요한 거는 when이죠. when can I hear from you? 다 알아듣으면 좋겠지만 when, hear from you. 내가 당신한테 언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what is about the results of my interview? 물론 질문에 따라서 이 뒷부분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앞에 오는 when만 잡아주시면 언제쯤 답변을 주실 거예요? a. I found it already. I found it already. I found it already. 이건 뭐에 대한 답변일까요? 너 찾았니?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겠죠. 이미 찾았다. 그게 아니라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b. down the hall on the left. 자, 이건 뭐에 대한 답변이에요? down the hall은 그렇죠. where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자, when. c. within three or four days. within three or four days. within three or four days. 하면 3, 4일 내예요. 웬이디언 답변으로 적합하겠죠? 자, 그래서 핵심화 이완을 놓치지 말고 딱 잡아주셨어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en can I hear from you about the result of my interview.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within three or four days. within three or four days. 계속 이어서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did you contact, you contact the manager.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 매니저한테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about the broken tab에 대해서 이거는 how much he'd 된 답변이죠? 지워주시고 오케이, 연락했어요. I called him. 오늘 아침에 전화했다, 연락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컨택의 콜로 살짝 재표현됐다 보시면 돼요. c, unit for c. 이거는 뭐에 대한 답변일까요? 또는 어디 사니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답은 b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did you contact the facility manager about yes, I called him this morning.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잡아도 파트는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umber 14. could you help me move this audio equipment? 이 사람 무슨 오디오를 한 얘기예요? could you help me move this audio equipment? could you help me 도와달라? 중요한 건 뭘 도와달라? remove, move 이렇게 들어야죠. move this audio equipment. 이거 옮기는 거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을 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오케이 아니면 거절. 들어볼까요? it's on May 22nd. it's on May 22nd. 이거는 뭐에 대한 답변이에요? 날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쵸,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b. it's automatically equipped. it's automatically equipped. 자동으로 장치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can equipment가 나오니까 나오는 함성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 도와달라. sure, where will we put it? 좋아. 자, 부탁하는데 sure. why not?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of course. 이런 것들이요. 자, where will you put it? 어디다가 둘까요? 자연스러운 반문과 함께 어디다 둘까요? 자,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답변이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could you help me move? 옮기는 거 도와줄래? sure, where will we put it? 그래, 좋아. sure, where will we put it? where will we put it? 어디다 둘까? 괜찮죠? 자, 계속 이어서 15번 문제 넘어와 보도록 하죠. number 15 how's the research project going? 뭐가 중요해요? how's the research project going? how's going?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자, 원학 시험에 잘 나오는 기억이 나왔어요. how's 혹은 how are a going? 일의 진행 상태를 묻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쵸? 자, 당신이 research project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A I'm nearly finished with it. 자, 무슨 말이에요? 나 거의 다 끝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잘 되고 있다. 거의 다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음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런 어떤 진행 상태에 거의 다 끝났다.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형태의 답변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답변이에요.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B번 B She's coming in an hour 쉬로 받을 만한 게 있나요? 질문에는 쉬로 나올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녀는 한 시간 후에 옵니다. C To the laboratory 뭐에 대한 답변이에요? 왜 어를에 대한 답변이죠? 자, 고로 답은 A번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형태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How's it going? 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How's the research project going? I'm nearly finished with it. 거의 다 끝났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16번으로 넘어갈게요. Number 16 Are you ready to order dinner? Okay, 조금 빠른데 지금 선택 음음문입니다. 선택 음음문은 길어지면 앞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Are you ready to order dinner? Are you ready to order dinner? Are you ready to order dinner? Aren't you ready to order dinner? Order dinner. 주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님 Do you need a few more minutes? Or do you need a few more minutes? Do you need a few more minutes?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실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죠. 누군 것 같아요. Waiter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굳이 이 뒷부분까지 내가 좀 못 알아들어도요. 앞부분만 잘 들어도 주문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주문하실 거예요? 아님 기다릴까요? 이거 충분히 유측할 수 있겠죠? Did you order these by phone? Did you order these by phone? Can you order dinner? 가 나오니까 order을 중복한 함성입니다. 그쵸? 자, 중복한 함성이에요. 자, 이것들을 전화로 주문하신 거예요? 라고 지금 주문 방법을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 반문은 부자연스럽고요. B The steak was very tasty. 주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Steak was very tasty. 이런 건 뭐에 대한 답변일까요?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거는 How was the dinner tonight? 오늘 밤 디너는 어떠셨습니까? The steak was very tasty.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준비 되셨습니까? 주문할 준비? C I need more time if that's okay. I need more time if that's okay. I need more time.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If that's okay.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 더 골라볼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 질문 같은 경우 다시 얘기합니다만 A or B 선택음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짧은 것들은 사실 듣기 어렵지 않잖아요. 3시에 만날래? 4시에 만날래? 버스 타고 할래? 트레인 타고 할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잖아요. 둘 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질문 질문이 연결이 되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 질문이 중요할까 뒷 질문이 중요할까 물론 처음부터 그까지 다 알아들으면 가장 좋겠죠. 자, 핵심 동사 그 다음에 동사 이하 이렇게 직접 잡아가지고 두 가지 다 알아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 질문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 뒷질문만 들어도 맞출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 질문이 묻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형태의 질문. 자, 너 이거 끝냈니?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런 질문 되게 잘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 묻고 싶은 건 내가 도와줄까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묻고 싶은 건 뭐예요? 끝냈니? 못 끝냈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무슨 말이 이제 되시죠? 선택의 부분은 길어질 때는 대체적으로 앞질문만 대충 이해하셔도 충분히 뒷질문을 예측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정답을 찾기가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선택의 부분은 좀 앞질문을 잘 알아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문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고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뭐로 시작했어요? 문장이 I hope the meeting won't last past 5.30 I hope 이렇게 시작했죠. I hope 본인의 바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I hope the meeting won't last past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원은 will not의 줄임말이죠. won't last past 5.30 하면은 5시 30분 이후까지 끌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발음 때문에도 조금 듣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I hope the meeting won't last past 5.30 won't last 이렇게 들리나요? 그렇죠. 더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한 5시 반 정도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발음을 얘기를 했어요. It should be over before then. It should be over before then. 그랬더니 여자가 It should be over before then. 그 전에 아마 끝날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be over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어야 그래야지만 이걸 매칭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be over는 뭔가가 끝이 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 game over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 it should be over 여기서 be over는 끝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 그 전에 끝날 거야. 자연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괜히 last가 나오니까 여기에 지금 last one이 함성으로 들어왔죠. 질문의 last는 계속되다 last예요. 동사고요. 여기서는 I'm the last one. 제가 마지막 사람입니다. coming in. 오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맞지가 않는 답변이고요. C I passed her on my way. I passed her on my way. I passed her on my way. 여기서 passed가 왜 나왔을까요? 질문에 past 나오니까 자, 유사바른 past 이런 걸 함정으로 썼네요. 말 그대로예요. 난 그녀를 언제 지나쳤다. on my way. 보통 뒤에 to 장소 이렇게 붙여서 장소로 가는 도중에 나는 그녀를 지나쳤다. 혹은 어딜 오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난 오는 도중에 그녀를 만났는데 I passed her on my way.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I hope the meeting won't last past 530. I hope the meeting won't last. 너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팅이. It should be over before then. It should be over. Be over before then. 그 전에 끝날 거야. 걱정 마.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o. 18 You sent the luggage straight to the hotel, didn't you? You sent the luggage straight to the hotel, didn't you? 자, You sent the luggage 이렇게 들어왔네요. You sent the luggage straight to the hotel. 뭘 확인하는 겁니까? 들은 이유는 필요 없고요. 당신이 sent the luggage straight to the hotel. 문제에 따라서 다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Straight to the hotel. 호텔까지 바로 보내셨죠? luggage를 A. Yes, I did it earlier today. Yes, I did it earlier today. 자, Yes, I did it earlier. 뭘 did이 했다는 거예요. Sent the luggage. luggage를 자, 바로 호텔로 보냈다는 얘기죠. I did it earlier today. A. 제가 오늘 아침에 했어요. 했나요? 뭐 했어요? 이렇게 답이 들어왔으니까는 질문을 정확히 다 못 알아들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아요. B. A double room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을 묻는데 A double room 생뚱맞게. 그렇죠. 예수는 없이 A double room 자,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보통 의무사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렇죠? 자, 어떤 방을 예약하셨습니까? What kind of room? 이런 것들 A double room 뭐 그런 상황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묻는 것은 했냐 안 했느냐 Go straight for five blocks Go straight for five blocks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를 시작하는 명령문은 U가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 상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방법을 제시하거나 뭘 하라고 할 때라고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Go straight for five blocks 한 five blocks 더 쭉 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보통 길을 알려주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울 답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sent the luggage straight to th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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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does Daniel take over as manager? 자, 뭐 묻는 거? 음운사 When does Daniel take over as manager? When does Daniel take over as manager?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일단 음운사 왜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 이 사람이 take over 사람 이름은 굳이 잘 들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언제 누가 take over를 할 거냐 이걸 묻는 질문인데 자, 이 take over도 중요한 표현이죠.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업무를 대니얼이 언제부터 받게 될 거냐라고 묻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우리 take over는 회사를 인수하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 게 바로 take over예요. 자, 여기서는 업무를 언제부터 매니저로 시작을 할 거냐 들어보죠. 대니얼이 대한 얘기입니다. You can leave it over there. 그렇죠? You는 안 돼요. 자, 저기다가 두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어디다 둘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괜찮을 것 같고 B. Thanks, but I don't need any help. 언제 쓸만한 답변이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누가 친절하게 제안을 했을 때? Thanks, but I don't need any help. I don't need any help. 도움 필요 없는데요? 괜찮아요. 거절할 때. 자, 그리고 이 thanks라든가 아니면 sorry, I'm sorry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더 부자연스럽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C. I didn't know he got promoted. I didn't know he got promoted. 오, 의외의 답변이 정답으로 들어왔어요. 자, 대니엘이 언제부터 매니저가 되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는데 어? 나는 걔가 he got promoted? 승진한 줄 몰랐는데? 이렇게 답이 들어온 거죠. 자, 꼭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이 정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늘 물었다고 시간을 기대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는 또 반드시 소거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단 A번 지우고 B번 지우고 C번 음 상황이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그나마 제일 낫다. 이렇게 소거해 주시면서 소거해 주시면서 정답을 찾아가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질문 답변 언제부터 시작한대요? 어? 승진했어? I didn't know he got promoted. 어? 승진한 줄 몰랐네. 이렇게 들어온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화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What은 완반들어서 뭘 묻는지 알 수가 없죠. 자, 항상 뒤에 들어오는 걸 들으셔야 되는데 Favorite part of district 이건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Part of district district가 뭡니까? 어떤 지역이나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지역 어떤 구역 뭐 빌딩이든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 어떤 곳을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느냐 를 묻는 질문이 되겠어요. 이건 뭐에 대한 답변이에요? 얼마나 여기 계셨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겠죠. 얼마나 여기서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높고 B I only got part of it I only got part of it 위 나온 함정이에요. 질문에 뭐가 나오니까? Favorite part of district가 나오니까 자, I only got part of it 함정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일부만 그쵸?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아니고요. I really like the underground arcade I really like the underground arcade 우리 아케이드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아케이드, 그쵸? 지하상가 있는 쪽 난 그 디스트릭트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디스트릭트가 뭔지 이해가 돼야 underground arcade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그쵸? 자, 디스트릭트는 구역을 이야기를 한 질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part of the district? What's your favorite part of district? 어떤 구역? I really like the underground arcade underground arcade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No.21 Could you extend the report due date to Thursday? Could you 부탁을 시작하는 질문이었죠? Could you extend the report due date to Could you extend the report due date? 네, report due date. 자, 한마디로 마감일자를 좀 밀어달라 to Thursday로 밀어달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Could you extend 부탁을 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아니면 거절 보통 그게 정답으로 들어오죠? A That doesn't allow us enough time for the presentation 자, 오케이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That doesn't allow us enough time for the presentation 그렇죠. That doesn't allow us to That doesn't allow us to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게 힘들어져요? 뭐가 불가능해져요? Enough time for presentation 발표와 발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불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쵸? 목요일로 미뤄지면 발표 준비를 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B번 B You can borrow one of mine You can borrow one of mine 요거를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겠죠? 자, 좀 나 뭐가 필요해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답변 C I'll send you the previous version I'll send you the previous version 자,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previous version 하면 이전 버전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죠 리포트가 나오니까 나온 함정인가요? 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부탁하는 것은 Could you extend the report due date to Thursday? 바로 이거죠. 그쵸? Extend due date 기한 연장을 해달라 That doesn't allow us enough time for the presentation 그렇게 되면 enough time for the presentation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들어와서 A번이 정답으로 들어왔어요. 자, 22번 문제로 넘어가요 Number 22 Who did you hire to repaint your warehouse? 저 중요한 건 뭐예요? Who did you hire?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Who you hired? Who hired? 당신 누굴 고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Repaint your warehouse 까지 다 알아들으면 더 좋겠지. 그쵸? 그래서 warehouse 창고 repaint하는 거 누구 고용했지? A. Which colors did you choose? Which colors did you choose? 왜 나왔어요? 어떤 색으로 했어요? Repaint 이런 거 나오니까 나온 함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 who did you hire? 누굴 고용했는지 묻는 질문이죠. B. We couldn't find a buyer We couldn't find a painter도 아니고 buyer 바이어를 못 찾았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지워주시고 C. I'll have to take a contract in the cabinet I'll have to take a contract in the cabinet 이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I'll have to check 일단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Let me check 비슷한 거죠. 그쵸? 여기서처럼 캐비닛에 있는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튼터락이 나왔지만 보통은 Let me check I'll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et me check I'll find out 한번 확인해 보겠다 Let me check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정답이라 참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질문에든 웬만하면 자연스러우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어차피 찍어야 되면 그런 것들 찍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넘어가죠. 그렇죠. Who you hire 누구 고용했지? 일단 check contract 그쵸?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계약서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umber 23 What decision was made about the date for the job fair? 자 중요한 거 볼까요? What decision was made about the date for the job fair? What decision was made about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decision 어떤 결정 About the date 데이트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데이트를 놓쳐버리면 어 무슨 결정?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쵸?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이 묻고 싶은 거는 날짜 결정이에요. 날짜 결정 그래서 job fair를 언제 할지 날짜 결정을 했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날짜 결정을 잘 이해하셨으면 We'll hold it on June 4th June 4th 듣고 맞춰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면 소호법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호법으로 가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계속해서 들어보죠. B I agree That may not be a good idea I agree 이건 동의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기 때문에 정보를 묻는 거기 때문에 I agree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지우시셔도 될 것 같아요. That may not be a good idea 그렇죠.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나도 너랑 동의해. 자 지우시고 C 제 새로운 직장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상대가 물어봤겠죠. 너 요즘 새로운 직장생활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묻는 거 들어보죠. What decision was made about the date for the job fair? 그렇죠. What decision made about the date? 날짜 자 of the job fair 어떻게 결정됐죠? We'll hold it on June 4th June 4th 할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24번으로 넘어가요. 자 뭐 먹고 싶은 거예요? Did you see? 일단 이게 우측한 거예요. Did you see? 봤냐 못 봤냐? New kitchen appliances 어플라이언스는 워낙 잘 나오니까 어플라이언스는 뭐죠 여러분? 우리 어플라이언스 스토어도 3, 4파트 굉장히 잘 나오고 무슨 가게예요? 바로 가전제품을 파는 가게가 되겠죠. 키친 어플라이언스를 하면 말 그대로 주방용품인데 주로 가전 주방용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온 뉴 키친 어플라이언스에서 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No, I don't have a tool kit with me. No, I don't have 가지고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닙니다. Did you see? 이렇게 물어봤어요. No, I don't have a tool kit with me. 그렇죠. 아니요 저는 연장함 tool kit 그런 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B 네, 여러분들이 뉴 키친 어플라이언스까지는 예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블렌더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를? 키친 어플라이언스를 블렌더로 받은 겁니다. 자, 그러게요. 블렌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봤다는 얘기죠? C 자, 여러분 웬만해서 비커즈는 why 아니면 정답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왜 당신이 새로운 키친 어플라이언스로 바꿨습니까? because it didn't work anymore.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didn't work anymore. 더 이상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4번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봤니? 뉴 키친 어플라이언스 봤어. 블렌더 정말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들어온 게 정답이죠. 자, 계속해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선택의 문문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죠. 안에서 만날까? 밖에서 만날까? 선택의 문문 A Yes, we are sitting in the front row Yes, we are sitting in the front row 음, 인사이드에서 만날까? 아웃사이드에서 만날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골라야지. We are sitting in the front row front row 하면 앞열에 우리는 앞열에 앉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자석을 혹시 예약하셨어요? Yes, we are sitting in the front row 그런 게 괜찮죠. 어떤 사실 확인해 B How about by the ticket counter? How about by the ticket counter? 자, 반문으로 자연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어쨌든 제3의 상소가 선택의 문문에서 정답으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죠. 그렇죠? A 열래, B 열래 그 다음에 C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장소면 괜찮겠죠. 여기서처럼 우리 티켓 카운터에서 만날까? The movie was worth watching. 자, the movie was worth watching.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괜히 Theodore 이런 거 나오니까 나온 남자인 것 같아요. 영화 어땠어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worth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들어오면 이 동명사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화는 볼만한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The movie was worth watching. Worth watching.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선택의 문문. Should we meet inside the theater or outside the front door? Inside or outside? How about by the ticket counter? 그냥 by the ticket counter. 이렇게 들어온 거죠?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26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런 거는 본인의 보통 의견을 상대에게 전해주는 거죠. 내 생각 중요한 거 I think, I guess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때문에 뒤에 걸 들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에 당신이 렌터 칼 차임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No, maybe someone can give me a ride. 그럴 필요 없어. No, maybe someone can give me a ride. 내 의견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 거죠? 이유를 대면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 Maybe someone can give me a ride. 누군가가 나를 태워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누군가의 차편을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역시나 시험에 잘 나오는 이 표현 나왔습니다. 뭐예요? Give me a ride. 그 다음에 to, 장소. 하면은 이 장소까지 그쵸? A를 태워다 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give me a ride. 나를 태워다 줄 거라 괜찮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B번 B They're traveling longer than expected. They are traveling longer than expected. 중요한 거는 데이가 누구예요? 질문에 데이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네. 유로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들이 traveling long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지금 출장을 오래 갈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C Several miles away. Several miles away. Several miles away. 이렇게 이야기했죠? 음 이건 뭐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스러울까요? 여기서 거리가 멉니까? 그쵸? 거리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How far? 이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또 C번이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 싶은 건 I guess I think 뒤에 들어오는 You'll need a renter car. 당신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고 들어볼게요. I guess you'll need to rent a car. I guess you'll need to rent a car to get to the conference. No, maybe someone can give me a ride. 아니? No, maybe someone can give me a ride. 누군가가 나를 태워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차 편 필요 없어. 이렇게 들어온 게 정답이에요. 그쵸? 음 자, 계속 이어서 2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중요한 거는 왜, heaven, sign, set up yet? 왜, heaven, sign, sign이 왜 set up? 이게 안 됐느냐를 묻는 질문이 되겠어요. 자, 빌보드 들어보셨죠? 빌보드 차트 막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빌보드는 보통 광고 전광판 이런 거를 빌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빌보드 사인 어떤 전광판 이런 것이 왜 셋업이 안 됐느냐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설치가 안 된 이유 A. Near the concession stand Near the concession stand 내가 이걸 좀 몰라도 Near the는 어떤 위치니까 그쵸? 외언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이유보다는 concession stand라고 하면 이거는 매점 매점 근처에 B. It hasn't arrived yet 뭐를 이수로 받았어요? 바로 이 사인을 이수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전광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이유죠? 셋업하지 못한 이유 C. A very entertaining place A very entertaining place 자 place니까 뭐에 대한 얘기했어요? 장소에 대한 얘기여야 자연스러운 답변이 되겠죠. 그쵸? 이유가 아니라 매우 즐거운 장소 이렇게 들어왔네요. 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Y였죠? Why hasn't the billboard sign been set up yet? Why hasn't sign set up yet? It hasn't arrived yet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죠? 자 계속해서 28번 넘어갈게요. Number 28 Where can I find a full list of our current clients? Where can I find a full list of our current clients? So where find list? 그쵸? 중요한 건 where find list 입니다. Of our current clients. 우리 현재 고객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리스트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죠? It's on our intranet. It's on our intranet. On our intranet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어디에 리스트가 있느냐? 인트라넷 들어보셨나요? 인트라넷은 그렇죠. 사내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괜찮고요. B. Yes. Every Monday Where are they? 대한 답변들은 yes로 대답할 수 없죠. Where are they? Yes,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C. That's okay with me. 저는 괜찮아요. Are you all right? 괜찮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겠죠. Where are they? 대한 답변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네요. 자 답은 A번이 정답. 내가 혹시 인트라넷을 몰라서 당황스럽더라도 함부로 지우지만 않으시면 돼요. 세모 표시하시고 B.C는 확실히 아니니까 지워주시고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급법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동그라맨 X를 막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세모나 퀘션마크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거나 놓친 것을 세모나 퀘션마크로 잘 처리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나중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소급법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고 봐요. 자 28번 한 번 더 들어보고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터넷에 있다. 자 29번 문제로 넘어가죠. 스케줄보다는 쉐줄에 가까운 발음이 되겠죠. 영국식 발음은 왜 일찍 미팅을 잡았느냐. 듣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시 들려드렸어요. 질문이 복잡해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더원을 꾸며주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되겠죠. 사실 질문 고정 굉장히 간단한데 당신이 학생입니까? 처럼 he the one 그가 바로 누구? you were talking about 당신이 늘 얘기하던 그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남자 그렇죠. 자 미스터 킴 미스터 킴 왔나요? 당신이 늘 말했던 그분이요? 자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쌓였게 아니라 why meeting schedules only? 미팅 일정 잡혀진 일찍 잡혀진 이유 b not very often not very often 이거는 얼마나 자주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일 것 같고요. c no one could come later no one could come later 자 여기서는 아무도 늦게 올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쿠드가 여기서 과거로 쓰였다기보다는 아무도 그렇게 하면 늦게 올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미팅 일찍 잡았느냐? 딴 사람도 늦게 오지 않게 하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왜 일찍 미팅을 잡은 거죠? no one could come later 아무도 늦게 오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이유가 되겠네요. 좋아요. 30번으로 넘어가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who speaking at seminar 누가 발표를 할 거냐? a yes, I'll look at it after a while 오케이. who yes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 I'll look it after a while 그렇죠? 제가 이따가 좀 볼게요. b see the registration packet 오케이. 자 who's speaking 사람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등록한 패킷에 보면 있다. 자 그리스트가 있다. 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했어요. 조금 어렵죠? 후에 사람 이름만 기대했던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의 우회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후에 사람이라도 나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고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맞추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그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면서 see the registration packet 그렇죠. 자 등록 패킷에 보면 거기 리스트가 있어. 이런 얘기겠지? they've spoken to each other they've spoken to each other 대의로 받을 질문은 뭔가가 있나요? 대의로 받을 게? 없는데요? 그렇죠? they've spoken to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제인이랑 제임스랑 만났어요? 뭐 이런 거? they've spoken to each other 그런 상황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누가 그렇죠? 누가 발표를 합니까? who's speaking at the seminar tomorrow? see the registration packet 음 레지스트레이션 패킷을 한번 봐봐 이렇게 들어온 게 정답이에요. 자 계속해서 31번으로 가도록 하죠. number 31 Harrison Park seems rather crowded this morning 평소문이죠. Harrison Park seems rather crowded this morning 주어는 뭐예요? 바로 웃으면서 Park 그렇죠? Harrison Park 뭐 이름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공원이 seems rather crowded this morning 공원이 rather crowde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굉장히 사람이 많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at's because of the festival 자 그랬더니 여자가 왜 많은지 이야기를 했어요 that's because of the festival that's because of the festival 아마 공연 때문에 많을 거야 괜찮은 답변이죠? there's only eight there's only eight 자 질문의 Park은 공원이고 여기서 Park은 동사로 주차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디다 차를 두셨어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겠죠 자 그게 아니라 주어 잘 잡으셔야 돼요 Park에 대한 얘기입니다 so crowded 분빈 Park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답변이에요 아무래도 페스티벌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자 3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질문이 길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we should 여러분 we should use express delivery 이게 중요한 거예요 we should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we should 제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let's we should why don't we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express delivery를 사용합시다 스탠다드 쇼핑 말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표준 배송 말고 좀 빠른 우편을 사용할까요? wouldn't that cost a lot more? 걱정하는 거죠 wouldn't that cost a lot more? 우른 that cost a lot more? 내가 우든 때부터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cost a lot more? 들리는 것만 파악하셔도 되겠죠?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cost a lot more?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 they were sent to West Virginia they were sent to West Virginia they were sent to 그것들이 어디로 보내졌다? West Virginia 이거는 이제 지역명이 될 테니 뭐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니라 we should use express delivery 라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라든가 그쵸?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비싸거나 아니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떤 수량이나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express delivery를 사용할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거나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라고 좀 우려를 표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답이 등장한 거죠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들리는 것 위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자 3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쉬어 where reception beheld? 이겁니다 그렇죠 where reception reception은 뭐예요? 물론 접수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연회 그렇죠 자 연회가 언제 다음 달 어디서 열릴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 못했다 이게 정답으로 들어온 거죠 planning committee 라고 하면은 기획위원회에서 아직 결정 중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맞죠? 자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에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이런 형태의 답변들은 또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파트에서 it's for the new president it's for the new president 하면 새로운 사장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질문에 비헬드가 나오니까 hold it for you가 함성으로 들어왔어요 네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네 제가 좀 뭐 좀 예약을 해드릴게요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물건을 잡아 두겠다 이런 의미에 예약을 해두겠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은 A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이 되겠죠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요 where will the reception be held next month? the planning committee is still deciding still deciding 아직 결정 중이야 자 3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4번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까지 how much가 아닙니다 가격을 묻는 게 아니라 how much paid va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how much paid vacation 휴가 기간을 묻는 질문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paid vacation이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급 휴가 돈을 받으면서 주시는 거 자 이 how much paid vacation을 당신들의 직원들이 받습니까 휴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칸튼 메디컬 센터 칸튼 메디컬 센터 칸튼 메디컬 센터가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좀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거는 뭐 병원을 좀 추천해달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B everyone gets 10 days per year 자 이거 괜찮죠 만약에 how much paid vacation을 기간으로 잘 받으셨으면 everyone gets 10 days per year 1년에 10일 정도 paid vacation을 받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C번 yes someone told me about that 자 뭐 paid vacation에 대해서 들은 바 있어요 yes someone told me about that 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겠죠 일단 how much you 물어봤을 yes로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how much 만 듣고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how much paid vacation 휴가 기간 how much paid vacation does your staff receive? everyone gets 10 days per year 1년에 한 10일 정도 받습니다 35번으로 가죠 자 뭘 확인하는 거예요 haven't you? 이거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완료 요겁니다 자 you received recent catalog 우리의 catalog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괜히 질문에 recent, most recent가 나오니까 latest 똑같은 말이죠 그쵸? 가장 최신 소식이에요 이런 거 함성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아니라 카달록을 받았냐고 B I don't remember seeing it I don't remember seeing it 오 기억이 안 나요 본 기억이 안 나요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정답? C A new mailing address 받았니 못 받았니 물어보는데 무슨 이렇게 한 단어로 무슨 address 이게 뭐예요 그쵸? 자 a new mailing address 아니지요? 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받았나요?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다시 들어봐요 You received our most recent catalog haven't you? I don't remember seeing it I don't remember seeing it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크레이터 괜찮은 답변이에요 B 11 would work best for me 11 would work best for me 여기서 11? 왜 나왔을까요? 질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시간 같은 거 결정할 때 그쵸? 자연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언제쯤 시간이 돼요? 같이 이거 검토해야 되는데 11 would work best for me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너 휴가 가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No, I was just leaving No, I was just leaving No, 아니요 I was just leaving 시제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 next week 다음 주에 계획을 묻는 거라 I was just leaving 그렇지 않아도 막 떠나던 참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휴가를 갑니까? Weren't you planning to take a vacation next week? Yes, but just for a couple of days 네, 비록 2, 3일밖에 안 되지만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Okay, would you like 호의적인 제의죠 cup of coffee 한 잔 하실래요? 자, would you like에는 땡큐, 고마워요, 좋아요 아니면 거절 A No, bring me the bill, please No, bring me the bill, please 거절했네요 그래서 왜 이럴 때 Bring me the bill, please 여기는 식당이군요? 그쵸? 그냥 청소 갖다 주세요 정답 No, I've been there already No, I've been there already I've been there 는 가본 적 있다 경험이니까 가본 적 있니?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Yes, it has Yes, it has 를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쵸? 자, would you like 호의적인 제의에 이유 되면서 거절 여기서 이유를 댄 건 아니죠 그냥 상황에서 거절을 한 거죠 들어봐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for dessert? No, bring me the bill, please 그냥 bring me the bill, please 그냥 빌 갖다 주세요 청구서 자, 계속해서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을 묻고 싶은 건 들은 적 있냐 없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답변에 따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의 전근 소식 들었어? 이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같은 구문은 워낙 잘 나오니까 좀 통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A I can't hear it 자, 이걸 안 듣죠 그쵸? I can't hear it 단 무슨 말이에요? 아, 나 안 들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나 못 듣겠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지워주시고 B No, where is she working now? No, where is she working now? 아니, 못 들었는데 Where is she working now? 지금은 어디서 일하는데? 아무래도 전근 가는 거에 관련된 이런 반문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C Yes, you're right Yes, you're right Yes, you're right 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는 들었니? 이거에 대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어떤 사실을 이 사람이 재확인하거나 이런 상황에 어, 그래, 그래, 네가 맞아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들었니, 못 들었니?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You're right, is it? 어울리지 않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Carla's transfer? No, where is she working now? 아니에요, 저는 못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일해요? 이렇게 물어보든 자, 정답이 B번이 되겠어요 자, 39번으로 넘어가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Deadline이 changed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deadline 무슨 프로젝트이 changed 일정이 바뀌었죠? 라고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괜히 change를 주목한 함성입니다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라 자, 지금 deadline이 바뀌었느냐 날짜가 바뀌었느냐 B They were too large They were too large They were too large 너무 컸어요? 프로젝트 나오니까 나온 함성이었을까요? 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C 일정이 바뀌었느냐 물어보는 질문에 Still November 2nd 아직도 Still November 2nd 이렇게 Deadline 하면 날짜가 나와줘야 자연스럽죠 그쵸? 아니요,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아직도 11월 2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온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시 들어봐요 wasn't the deadline for the Lawrence project changed? 자, deadline, project changed, 바뀌었나요? I think it's Still November 2nd 아니요, Still November 2nd 아직도 11월 2일일걸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이렇게 묻는 대답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Mr. DuPont will be giving the keynote speech Mr. DuPont will be giving the keynote speech 자, Mr. DuPont 씨가 giving the keynote speech 자, 평소문입니다 그럼요,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giving the speech 연설을 할 거래요 keynote speech라고 하면 기조연설이죠 이 사람이 기조연설자야 I know he'll do an excellent job 어, 나도 알아요 I know he'll do an excellent job 굉장히 잘 해낼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 사람이 keynote speech를 잘 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답변이고요 B Yes, some presenters did Yes, some presenters did 자, Mr. DuPont에 대한 얘기입니다 Some presenters는 안 돼요 Some presenters did 몇몇 강사가, 발표자가 그렇게 했어요 They just signed up 대의로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대의로 받을 게 없습니다 자, they just signed up 그들이 막 등록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봐요 Mr. DuPont will be giving the keynote speech 이 사람이 giving the keynote speech 기조연설한데 I know he'll do an excellent job 참 잘해낼 거야 이렇게 들어온 게 자연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1번부터 40번까지 우리가 서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셨어요 파투 이렇게 틀린 문제 가지고 리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반복하고 받아쓰기하고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을 못 들었으면 보통 파투는 질문을 못 들어서 그 다음에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파투 질문을 못 들었다면 왜 못 들었는지 그쵸? 질문 속에 있는 어휘를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쓰임자를 정확히 모르는지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은 아예 듣기 자체가 안 됐던 건지 듣기가 안 됐다면 어떤 부분이 왜 안 들렸는지 혹시 영국식 발음 때문은 아닌지 어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분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내가 또 다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보기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알아 듣고 나서도 뭔가 헷갈려서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무작정 내가 문제 풀고 나서 틀린 거를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취약한 점, 부족한 점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 질문 답변 정도는 많이 섀도잉 하셔서 따라할게 하셔서 외워주시고 넘어가시면은 유사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두 번째 파트만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팟 4를 계속 이어서 또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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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